폭 3에서 5미터, 총길이 160미터 물놀이 명소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수심 30에서 80cm로 만들어져서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놀기 좋고 깨끗한 수질의 지하철 용출술을 사용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맙죠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 이용할 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정리, 정분도 잘하시고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막, 다리실,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벽천분수 등 편의시설들이 엄청 잘 갖추어져 있고 이 없는 구간에는 몽골 텐트 13개 동을 추가로 설치했다고요 올해는 돌고래에 바다거북으로 꾸민 트리가트 존도 설치되었는데요 어때요? 재미있겠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아이들이랑 더운 날에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얼만큼? 빠디, 이만큼 이렇게 집 가까운 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31일까지 운영되면 매일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태풍이나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용료는 무료라는 것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응급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전 10시부터 8명의 안전보험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오셔서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토요일에도 놀러올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성내천 물놀이장! 최고예요! 완전 성내천 물놀이장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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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